여러분 연애를 하고 싶다면 그리고 소모적인 연애가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사랑을 하고 싶다면 그 전에 꼭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지금 많이 외로운가? 그리고 지금 외롭기 때문에 힘든가?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두 질문에 다 예스라는 대답이 나왔다면 지금 연애를 하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두 질문의 답이 다 노거나 아니면 1번은 예스인데 2번이 노인 경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두 질문에 다 그렇다는 대답이 나왔을 때 왜 연애를 하면 안 되냐면요. 외롭다는 건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결핍이 있다는 것이고 연애를 하는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가 그 결핍을 채우려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연애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이 내 외로움을 채워주겠지? 이런 어떤 심리적인 기대가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대를 완전히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상대가 이 기대와 환상을 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결핍이 충족이 안 되니까 연애를 하면서도 계속 마음이 힘들겠죠. 그리고 상대에게 서운한 감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내가 원하는 대로 고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에게 과하게 의존을 하게 돼요. 그러면 건강하지 않고 불안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어떤 사람은 너무 집착이 심해져서 이성친구가 없는 상태를 못 견디게 되니까 스스로가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또는 상대의 사생활이나 독립적인 영역을 침범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상대도 지치겠죠. 또 이게 약점이 돼서 혹시나 못된 사람을 만나면 폭언이나 폭행이나 가스라이팅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뭐가 됐든 행복하기는커녕 불안하고 감정소모가 큰 연애, 상처가 되는 불행한 연애를 하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요. 사람이 외롭다 보면 이성적인 생각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로운 사람은 생각이 경직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연애의 시작이든 과정이든 감정적으로 결정하고 극단적인 판단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 외롭다면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힘들거나 홀로 있게 되는 게 두렵다면요. 오히려 그 상태에서는 연애를 하는 게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처음 해드렸던 두 가지 질문에서 다 예스라고 대답하지는 않은 분들 있죠. 사실 심리학에서 외로움이랑 고독이라는 개념이 좀 다른데요.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게 힘들고 불행하게 느껴지는 상태이고 반면에 고독이란 뭐냐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 더 나아가서 그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고 즐길 수도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외로운 게 아니라 고독한 것이다. 그렇다면 연애를 해도 좋아요. 왜 그러냐면요. 많은 연구 결과에서 고독한 사람들은 성숙한 정신과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한 국내 연구에 의하면 고독한 사람들은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좋을 뿐 아니라 우울증세도 낮게 보이는 등 건강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또 이 사람들은요. 관계에 있어서도 안정적 애착을 가지고 있어서 대인관계도 좋다고 해요. 신기하죠? 고독한데 대인관계는 오히려 더 좋대요. 결국에는 혼자서도 잘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적이고 정서적이고 관계적인 부분에서 뛰어나다는 거죠. 한편 외로운 사람들은요.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이 낮았고요. 우울한 증상을 많이 보였고 관계에서 불안정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연구들이 고독의 긍정적인 영향과 외로움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입증을 해왔어요. 이렇게 많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외로운 상태에서 연애를 하면 독이 되지만 그렇다고 계속 외로운 상태로 있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이거를 고독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외로워서 빨리 연애하고 싶어요. 외롭고 힘든 걸 견디는 게 어려워요. 이런 분들은 생각을 전환하셔야 돼요. 이거는 기회다. 어떤 기회냐면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꿔서 고독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기회.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기회예요. 내가 혼자 할 때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순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옆에 아무도 없을 때 또는 내 마음을 그 누구도 온전히 알아주지 못할 때 그 누구도 채워주지 못할 때 이때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기회는 없어요. 외로움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채우세요. 복음에 깊이 집중하세요.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주님과 동행하세요. 이 시간이 정말 나에게 감사하고 행복해진다면요.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 단단하고 멋진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외로운 상태를 잘 보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점점 더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로 빠져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관계가 내 마음과 영혼을 갉아먹는 걸 스스로도 알면서도 도무지 이거를 끊지 못하고 더 깊은 굴레로 빠지고 악순환을 반복해요. 또 외로움 속에서 계속 우울과 불안을 겪으면서 힘들어하는 상태에 고착되어 있는 것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느냐 아니면 못 보내느냐에 따라서 너무 많은 게 달라져요. 내가 미래를 위해서 눈앞에 유혹을 참는 걸 못한다면 절대 좋은 삶을 셀 수 없어요. 혼자인 것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멋지게 성장시킬 기회입니다. 성경 인물들은 거의 대부분 고독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참고 삼켜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고독을 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인내하면서 자신을 갈고 닦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분명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고 예비하신 때에 그만큼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길 바라요. 내 외로움이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채워질 때 그분으로 인해서 행복할 때 연애를 해야 돼요.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 둘이 만나야 아름답고 행복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이 기쁨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